기타 소득에서 필요경비를 빼면 소득금액이 나오는 거예요 기타 소득 금액이 나온다 그래서 기타 소득이라는 말하고요 기타 소득이라는 말하고 기타 소득 금액은 다르다 이거예요 그래서 종합소득 신고되는 금액은 기타 소득 금액이고 참고로 원천징수도 기타 소득은 기타 소득 금액을 기준으로 원천징수 하는 거예요 원천징수 세율이 15% 또는 20%인데요 항상 다른 소득과 달리 이자 같은 경우는 이자 수익금액 이렇게 보통은 사업소득도 수익금액 수익금액에 대해서 원천징수 하지만 여기 기타 소득만큼은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원천징수 한다는 게 일단 큰 차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필요경비는 원칙이 뭐냐면 원칙이 입증하는 거예요 자기가 이제 가져오는 거예요 경비 뭔지 입증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사용한 경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입증해야 되는데 예외가 있어요 예외가 뭐냐면 필요경비를 의제는 조항이 있어요 실제 필요경비를 입증하지 못하더라도 필요경비를 의제해주는 의제 필요경비 조항이 있다는 걸 기억하시면 돼요 그런데 의제 필요경비 조항은 모든 기타 소득에 대해서 적용하는 게 아니라 열거되어 있어요 이건 열거되어 있다 법에 몇 가지만 인정하게 되어 있어요 그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럼 교재 같이 가보시면 기타 소득금액은 총수익금액에서 이에 사용된 필요경비를 공제해준다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통상적인 것으로 하는데 거기 밑에 보면 다음과 같은 예외가 있다 라고 해서 표가 이제 제시되어 있는 거죠 첫 번째는 승마투표권 등인데요 이제 복권에 당첨된 거예요 네 미안해 복권이 아니라 승마투표권이 아니라 경마 뭐 이런 거 있죠 그럼 자기가 배팅한 금액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배팅한 금액을 뭐라고 부르냐면 단위 투표 금액이라고 불러요 그럼 이럴 수 있죠 우리 매력이 같은 경우는 경반장에 간 거예요 하루에 열게임하는데 앞에 게임에서 10만원씩 계속 넣었어 그래서 90만원 손실 봤어요 이번 게임에서 회복한 거야 그래서 한 100만원 받았어요 물론 100만원이 이제 과세되는 건 아니지만 예를 들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번 배팅에 그냥 아이고 2천원 넣은 거야 돈이 오린돼서 이해하시겠죠? 앞에 90만원 빼주냐 이거야 안 빼주는 거야 왜? 거기 단위 투표 금액이라고 되어 있죠 이번 배팅에 들어간 돈만 얘기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미국은 카지노에서 번 소득을 별도의 소득으로 구분하고 있어요 그래서 영수증 잘 챙겨놓으면 결손금까지 다 인정해줘 심지어 우리나라는 그런 건 없어요 도박천국도 아니고 그 다음에 슬럼 머신도 마찬가지예요 투입한 금액으로 기준을 한다 법조문만 보면 복권 같은 경우 있잖아요 복권은 필요 경비 이렇게 원래 계산하는 게 아니야 실제로는 그런데 단위 투표 금액처럼 복권도 취급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번 배팅에 들어간 돈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돈을 경비 처리해준다라고 모두가 그렇게 하고 있어 그냥 그렇게 생각하세요 실제는 좀 아닌데 그냥 그렇게 다들 그렇게 하면 그냥 그렇게 합시다 자 다음 페이지 가보면 428페이지에 이제 두 개가 있어요 첫 번째는 공익 거기 공익법인이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 시상하는 상금 및 부상 그리고 다수가 순위 경쟁에서 버는 상금 및 부상이 있어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80%나 이제 의제 필요 경비를 80%짜리이기 때문에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만약에 실제로 사용된 경비가 더 많다라면 실제 경비로 가시면 돼요 그럼 한번 들어봐요 요즘에 요즘엔 좀 그 그거 좀 많죠 그 오디션 프로그램이 저는 이제 수수께만 아는데 그 쇼미더머니 뭐 이런 거 있나요 힙합 뭐 이런 거 상금 받을 거 아니에요 거기 있는 거야 거기 다수가 순위 경쟁하는 대회에서 입상자가 받는 상금 있죠 80% 경비를 의제해주는 거야 그 친구들이 5억을 받았다 경비 얼마 해주는 거야 4억 실제 경비는 4억이 당연히 안 되겠죠 그래서 소득은 1억만 잡는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야 다수가 순위 경쟁하는 거야 다수가 옛날에 시험 문제 이런 거 났어요 직장 체육대회에 간 거예요 장기 자랑을 한 거야 그래서 상금 받았어요 상금 첫 번째 이게 근로소득이냐 이 문제가 있겠지 그죠 근로냐 아니냐 제가 우리 매력생각이 근로예요 아니에요 왜 아니에요 그렇죠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로 받지 않은 거라고 보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근로제공의 대가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회사 장기 자랑 대회에서 노래를 부른다는 거 하고 싶어 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 회사 업무의 연장입니다 저는 하지만 기타 소득으로 하는데 이때 80% 경비 인정되냐 이거지 상금 받았을 때 인정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오늘 잘 맞추시네 왜 안 돼요 왜 상금인데 노래 장기 자랑 경연대회에서 1등 했는데 왜 안 돼요 아니 뭐 봐봐 주무관청하고 아무 상관없어 거기 엔드야 엔드 거기서 보면은 엔드가 아니라 정확히 하면 5월호 해석해야지 상금과 부상과 그죠 다수 순위 경쟁이에요 다수 순위 경쟁 그냥 주무관청에서 시상하는 거 말고 나머지 그냥 다수가 순위 경쟁하는 거거든요 자 우리 매력 그럼 어때 되는 거예요 왜 안 되는 거예요 본인 회사 가가지고 직장 체육대회 세무법인 가가지고 체육대회 가가지고 노래 불러서 10등 해서 100만원 받은 거야 안 돼요 의자 폐리공배 80% 인정 안 돼요 경쟁을 안 했어요 그쵸 다수가 경쟁했다가 보기 힘들죠 그러니까 우리 그 매력이 노래 수준으로는 보통 그런 데 가서 1등 할 수가 없는 애예요 그런데 거기서 3, 4명에서 경쟁한 건 경쟁이 아니죠 그쵸 그래서 거기 보시는 것처럼 다수가 순위 경쟁하는 거에 포함되지 않아요 자 그래서 80%라는 거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동그라미 4번이 있는데 우리가 위약금의 종류 위약금의 종류 되게 많은 거야 왜냐하면 재산상 계약에 따라서 받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위약금 중에서 뭐가 있냐면 오로지 이것만이야 주택 입주 지체 상금 이라는 게 있어요 주택 입주 지체 상금 자 이게 뭐냐면 주택에 들어가는데 그 입주가 지연된 거예요 그럼 내가 분양받아가지고 5월 1일까지 들어가기로 딱 약속돼 있는데 건설사 같은 데서 이거 미안하다 우리 완공이 안 됐다 중공검사 안 떨어졌다 해서 6월 달에 이제 입주시켜주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 그동안에 어디 가서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계약 위반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여기 보상금 같은 걸 주는 거야 이해하시겠죠 그럼 이건 실경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거주비 같은 거 그래서 얘는 80% 의제 필요경비 만약에 자기가 실제 어디서 사는데 호텔 같은 데서 사는데 돈이 들어갔다 그럼 그 경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받은 돈이 500만원인데 경비가 여기서 500 다 들어갔어요 그럼 한 푼도 가서야 되지 않아요 실제 필요경비가 인정되기 때문에 그렇지만 의제 필요경비 영수증이 없어 그럼 최소 얼마나 인정해 주겠다는 거예요 400만원은 최소 인정해 주겠다는 뜻이에요 이해하시겠죠 둘 중 큰 금액을 경비로 인정해 주는 거니까 실제 필요경비와 의제 필요경비 중 큰 거 자 이제 5번부터 9번은 80%짜리가 아니라 60%짜리야 5번부터 9번은 60% 동그라미 5번은 지난 시간에 한번 설명드렸어요 산업재산권을 양도하거나 대여하고 거기 포인트는 등이에요 등 산업재산권만 있는 게 아니라 목까지 다 포함하는 거야 우리 앞에 가서 동그라미 7번 거 볼게요 423페이지에 있는 산업재산권 등을 양도하거나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423페이지 동그라미 7번에 거기에 있는 영어권 등등등등 있잖아요 이거 다 인정되는 거 다 상표권 뭐 이런 것도 여기 들어갔었잖아요 그래서 여기 60% 최소 필요경비가 인정된다 물론 자기가 실제 필요경비를 가져오면 그만큼 더 인정되겠죠 그래서 실제 필요경비와 의제 필요경비 중 큰 금액 자 동그라미 6번은 이제 원래는 사업소득 성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수익금액이 소액이라서 지금 기타소득으로 빼준 거 있었죠 그래서 통신판매업자를 중개인으로 해서 어떤 물품을 일시 대여하고 받는 소득 있잖아요 연간 500만원 이하 요 같은 경우도 의제 필요경비를 60%는 인정해주겠다라는 뜻으로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일곱번째를 보면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지역권 지상권 받은 경우 있죠 원래 이제 지역권 지상권은 사업소득임에도 불구하고 공익사업 관련된 것은 기타소득으로 보기로 했었잖아요 60% 필요경비 인정되는 거다 좀 암기하셔야 되는 거야 그 다음에 8번의 문외창작소득 등 있잖아요 신문에 칼럼 쓰고 요런 것들 다 노동력이 약간 투입된 거란 말이에요 요게 그래서 요 8번도 60% 필요경비 인정해준다 그 다음에 9번이 뭐 강사료 같은 거 받은 거 있잖아요 기타 고용관계 없이 받은 것들 요것도 60%는 인정해준다 인적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거니까 이해하셨죠 그래서 여기까지 근데 뭐는 없는 거예요 4레금 같은 건 여기 절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내용들은 암기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암기를 많이 헷갈리는 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앞에 가서 봐봐 앞에 가서 동그라미 몇 번에 있냐면 422페이지에 동그라미 5번 가볼게요 그걸 많이 헷갈려요 이거 아버지한테 저작권을 상속받은 거잖아요 자신의 노무비가 투입되지 않아 자신의 어떤 노동력이 투입되지 않아요 전혀 얘 같은 경우는 의제 필요경비조항이 전혀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의제 필요경비조항이 전혀 없다 5번을 많이 헷갈리거든요 요거를 잘 기억하세요 문예창작소득하고 다른 거예요 문예창작소득 문예창작소득은 동그라미 15번이잖아요 15번 15번에 가보시면 거기 뭐 인세받는다 이런 얘기가 있잖아 그러니까 걔랑 많이 헷갈린다고 인세받는다 인세받는다는 게 일시적 우발적으로 창작활동하고 돈 받는 거잖아요 본인이 계속 반복적이었으면 원래 뭐였겠어 그 소득 자체는 사업소득이었겠죠 그래서 요거를 9번 잘해라 자 다시 교재 428페이지 옵니다 이제 서하나 골동품을 양도해도 점당 6천만원 이상이면 과세하기로 했죠 단 생존자값 거 빼고 이렇게 과세하더라도 자 첫 번째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어요 분리과세하는 거 분리과세 종합과세하지 않아요 분리과세한다는 거 잘 기억하고 두 번째는 필요경비도 어마어마하게 인정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80% 만약 보유기간이 10년 넘는다는 게 입증이 된다면 90%를 인정해주고 있다 이거예요 그럼 뭐 1억에 팔았어요 근데 보유기간 10년이 넘어 소득금액은 얼마밖에 안 돼 천만원밖에 안 되는 거죠 이해하셨죠 4 5 5 5 6 8 7 10